안녕하세요 전미아입니다 또 오랜만에 한번 나와 봤더만 그냥 온 천지가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갖고 어디가 어딘가도 모르겠네요 또 우리 아들이 호피를 몇 점 또 해다가 또 산책을 하고 주네요 썩 좋은 호피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왔으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또 멋있는 호피를 한 점 보여 드릴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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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인도 더 먹어야 polishing 휘낭 what 두드불 생선생님 식용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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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봐도 이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보면 또 산이 되겠네요. 멋있는 산이죠. 우리 애가 풍풍풍 빠져가지고 이 호피는 그렇게 큰 크기는 않지만은 그래도 좋은 호피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또 새우갖고 봐도 되고 양쪽 다 좋게 나왔죠.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.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. 아주 멋있는 호피 같아요. 이렇게 봐도 돼요. 이렇게 봐도 돼요. 이렇게 봐도 돼요. 학생분法 2 이렇게 봐도 돼요. 이렇게 봐도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갖고 이중이에요 이중. 색깔도 이쁘고 가을도 안 푼 것 같네.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화피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쌍봉이에요 쌍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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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봉.